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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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의 진수만 전해가지고 진수만 맡으면 10분 후에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. 그거를 국한부가 기대된다고 하면 국한부가 오연을 펼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네 또 강호 장교가 지금 미국 휴학 중이지 않습니까? 미국 휴학 중인 강호 장교에게 세골을 침몰 당시에 시술 행위가 있었냐 파악 여부를 지금 파악할 수는 없습니까?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의무 되는 것은 저게 강호 장교죠. 현역 강호 장교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당일 청와대에 취입했다고 했을 때는 청와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바로 그걸 부여했습니다. 수도통합병원은 아니다. 다른 강호 장교는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? 그저기는 파악을 못했던 겁니까?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.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확인 가급적 빠른 시간에 확인해 주십시오. 네 그럼 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김재경 씨 저기 확인하는 정도 약폭불일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. 네 또 추가합니다. 갑니다. 그러게 되겠습니다. 캠 ta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